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형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두 자녀가구의 양육배는 128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배는 보육비와 교육비, 돌봄비용, 기타 비용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보사연은 지난해 8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양육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로 전체 양육비의 51%인 65만7천원이 매달 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학원, 과외, 학습지 등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43만3천원으로 공교육비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사는 가정의 양육비는 월 138만3천원으로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출 항목은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사교육비의 경우 농촌 가구는 23만2천원을 쓴 대비해 대도시 가구는 50만3천원을 지출해 2배 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양육비 지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 427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6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양육비는 203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65만7천원에 비해 3배에 달했습니다. 서민층의 소득은 20년 동안 1만 달러 선에서 고정 중산층의 소득은 20년 동안 1만 8천 달러 선에서 고정 부유층의 소득은 20년 동안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2배로 늘어남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부유층의 소득만 늘어서 통계상으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